문화의 맛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메뉴는 늦가을 감성을 충전시키고 귀를 호강시켜줄 클래식 기타인데요 경주의 풍경들, 그리고 경주에 사는 한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경주에 정착한 클래식 기타리스트 곽진규씨가 오늘의 문화맛집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곽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주가 고향인 진규씨는 요즘 경주에서 전국으로 오가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고즈넉한 도시 경주와 클래식 기타 어쩐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클래식 기타와 일반 기타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있던 악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클래식 음악을 해서 클래식 기타가 아니고요 고전의 기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800년대부터 쓰인 기타거든요 포크 기타나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에 더 잘 어울리는 악기로 개량이 된 거죠 우리가 아는 컨트리 음악이라든지 재즈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장르를 위해 변형된 악기이기 때문에 클래식 기타는 예전부터 작곡되어 온 곡들과 지금 현대까지 작곡된 것들을 다 아우르는 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규 씨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를 접하면서 음악과 함께 성장했다는데요 그런 그가 클래식 기타를 처음 접하고 또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클래식 기타 처음 접하게 된 건 저희 어머니께서 권유를 하셨죠 기타 학원에 가서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하셔서 기타 학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클래식 기타를 먼저 배우면 클래식 기타 음악도 할 수 있고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클래식 기타를 먼저 배워봐라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 그때 이제 좀 접하게 됐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음악을 했었어가지고 바이올린부터 해가지고 그게 한 5살 때부터 했으니까 바이올린, 피아노, 이렇게 다 음악만 계속 했어서 사실 저는 음악을 당연히 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악은 자연스레 삶의 한 부분이 됐지만 처음부터 클래식 기타리스트를 꿈꿨던 건 아니랍니다 다재다능했던 진규 씨는 한때 아역배우 생활을 하면서 배우나 가수의 꿈을 키우기도 했었고 육상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 이제 뭐 아역 뭐 이런 거들을 하고 있었는데 연기를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어머님께서 저를 이제 배우나 가수나 이쪽으로 조금 진로를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촬영 도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운동을 또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너가 운동을 잘하니까 한번 이렇게 가서 이제 테스트라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를 받고 이제 대회에 같이 훈련을 하고 이제 대회에 나가서 이제 상을 타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결국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봤던 클래식 기타로 진로를 정하게 됐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 후 클래식 기타로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왔는데요 어느덧 10년차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수많은 공연을 통해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그 눈 내리는 경주라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들 경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다양한 예술가 분들하고 이제 같은 무대에 서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클래식 무대에 섰지만 이제 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무대라고 해주셔서 그때 사실 다양한 분들하고 그렇게 같은 무대를 만들어가는 게 물론 직접적으로 콜라보를 한 건 아니지만 또 굉장히 기억에 남죠 그런 무대를 가지게 되면 그럴 때마다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공연이 없을 때는 산책을 즐긴다는 진규 씨 경주에서 열었던 첫 단독 연주회 때는 좋아하는 경주의 풍경을 모티브로 곡을 선택할 정도로 경주의 매력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도시 중 어떤 점에 이끌려 경주에 오게 됐을까요? 경주에는 저희 와이프랑 제가 경주에서 만나서요 이쪽에서 와이프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해서 저도 경주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정착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잖아요 이런 지금 여기 황성공원도 그렇고 주변에만 봐도 오릉이라든지 대릉원이라든지 계림숲이라든지 풍경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황성공원에 오면 산책도 하고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풍경도 구경도 하고 지나다시는 분들도 구경하고 또 앉아서 음악도 듣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연주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여기서 사실 연주를 해본 적은 없고요 예전에 그냥 새벽에 기타 갖고 와서 그냥 조금 쳐본 적은 있어요 오늘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오늘 제가 그래서 기타를 가져왔습니다 연주해 주십시오 침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꿈이 뭐냐, 앞으로 계획이 있냐. 저도 그게 다른 구체적인 게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진심으로 잘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이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요. 앞으로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가더라도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연주를 하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경주에서도 곽진규 클래식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음악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포항에서 다시 희망의 빛을 띄웁니다. 위로와 희망, 그리고 비전의 메시지를 담아 준비한 아름다운 불빛축제. 희망의 불꽃, 치유의 불꽃, 다시 일상으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쏘아올린 2021 포항국제 불빛축제 현장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영일대 해수욕장.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열리는 불빛축제의 현장인데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사전 예약한 500명만 개막식 관람전으로 안전하게 입장. 우리 모두 이런 축제의 현장 너무너무 그리웠죠. 너무 좋아요. 밖에 나오고 날씨도 좋고 아들하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으네요. 아이들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이 못 다녔거든요. 많이 못 다녔는데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하는 포항국제 불빛축제. 반짝반짝 불 켜진 조형불들이 축제를 실감나게 하는데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다시 시작하는 축제를 위해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올해 축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에 있던 불빛축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콘텐츠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만 반드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뉴노먼 시대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포항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작하였고요. 또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축제를 집안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축제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포항을 통해 모바일로도 행사장 곳곳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죠? 메타버스 포항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축한 플랫폼인데 메타버스 포항이라는 가상의 플랫폼에 본인의 아바타 3D 캐릭터를 생성해서 영일대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축제장을 접속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페이스 워크, 상생의 손 등 다양한 포항의 랜드마크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포항에서 팔고 있는 다양한 마켓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장에서 폭죽을 재료를 모아서 직접 싸보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가상의 공간에서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온라인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불빛 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 포항국제 불빛 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불빛 축제의 또 한 가지 특징. 깜빡깜빡 저 작은 불빛 보이시나요? 저 드론을 활용한 불빛 쇼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올해 포항국제 불빛 축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불꽃 드론 쇼는 300여 대 드론에 불꽃을 달아서 드론의 단순한 라이트 쇼의 LED빛 뿐만 아니라 불꽃을 포함한 연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진행 내용에는 저희가 앞으로 코로나의 힘든 일상을 벗어나서 다시 희망찬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푸르른 우리 위로 커다란 철베이 많아 나에게 너를 맡겨볼래 바람을 새로 질러 날아오르는 기분 삶이 어떻게든 완벽해 살아 움직이는 듯 다양한 장면을 연출했던 드론 불꽃쇼가 끝나고 화려한 개막 축하 공연과 함께 축제는 점점 하이라이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어떤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게 될까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2021 포항국제 불빛축제의 하이라이트! 불꽃쇼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감상하실까요? 마침내 시작된 2021 포항국제 불빛축제의 하이라이트! 한 contest이 불꽃쇼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감상하도록 합시다. 좀 자주 왔으면 좋겠고 자주 개최해졌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분이 좋네요. 2년 동안의 아쉬움도 날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다 그런 기억도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예전에 할 때는 이게 뭐 매년마다 해서 사실은 좀 크게 뭐 감이 없었는데 한 2년 만에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탁 오랜만에 또 와서 이렇게 사람들 막 몰린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소중하기도 하네요. 하여튼 지금 빨리 코로나 맞춰서 이런 게 또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희망의 불꽃, 치유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불빛 축제를 즐길 날도 찾아오겠죠.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요리조리 돌려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조각하는 이곳.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천과 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간. 따로 또 같이. 우리에게 늘 열려있는 특별한 두 공방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평범해 보이는 골목에 간판조차 없는 특이한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무언가를 열심히 자르고 붙이는 장인의 손놀림이 엿보이는 이곳. 바로 가죽공방입니다. 저희 공간이 지금 올 초에 생겼거든요. 3월에 처음 문 열어서 지금 가죽 작업하고 문구 쪽하고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정도 됐네요. 처음 시작한 지가 그때 할 때는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그냥 시간을 보면서 뭔가 재능을 익혀 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 공방이나 작업장 개념의 공간들은 딱히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가죽 제품 만들다 그러면 이런 반지갑을 만들거나 이런 명암지갑 같은 것들을 몰똥 만드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우리 가죽 제품이 가장 잘 쓰이는 손에 닿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도 하지만 제가 조금 엉뚱한 짓을 한 게 동그란 돌을 사서 돌을 싼 거죠. 가죽으로 사실 이게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돌을 이렇게 싸서 뭐에 쓰겠어요. 근데 그냥 돌은 차가운 느낌인데 요거가 이제 문진으로서 우리가 종이 날아가지 말라고 두고 글쓰 때 놓고 쓰고 뭐 요즘은 카페 가도 냅킹 날아가지 말라고도 놓는데 우리가 상상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엉뚱한 짓들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죽제품 지금 카드지갑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뭐냐면 바늘끼기를 잘 안 들어가요. 점점 이제 지역의 이런 커뮤니티가 좀 발달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일을 해나가는 커뮤니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일들을 뭐 저야 일이니까 하지만 잠깐씩이라도 좀 접해보고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관심 갔을 때 가끔 또 찾아와서 뭔가 만들어가고 오래전에 만들었던 사람도 다시 만들고 그런 걸 하는 거죠. 아직 햇살이 밝은 로그인데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철호 씨 재봉틀 공방이에요. 왜냐하면 천으로 뭘 만들 때도 가죽이 들어가서 제품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게 또 그류가 되더라고요. 경우에 대해서 가방 안쪽에는 안감도 되잖아요. 우리도 가죽 안감도 되고 하니까 그럴 때도 천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재봉틀을 쓸 줄 잘 모르거든요. 도착한 곳은 바로 재봉틀을 다루는 홈패션 공방입니다. 가죽으로 거기서 도장도 찍고 이런 걸 만들어서 라벨도 붙이는 것도 하고 천과 가죽이 만나 하나의 작품을 완성. 그런데 사장님 너무 자연스럽게 택배를 열어보시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말 한마디 없어도 알아서 척척 일하는 그런 사이 이미 눈치들 채셨죠? 저희는 부부고요. 재봉틀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부인데 5년 전 서울에서 춘천으로 공방을 옮겨온 성혜 씨. 현재의 공간으로 자리를 넓혀오면서 한쪽에는 남편 철호 씨의 가죽을 향한 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봄 가죽 공방을 따로 열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편에서 작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 도움이 큰 거죠. 지금이야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서로 불편했어요. 사실. 그래서 나갔으면 했는데 잘 나간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어려워요. 잘 된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해도 논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이해가 많이 싸웠어요. 지금 그래서 좋아요. 말은 이렇게 하셔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왕래하고 있는 소울메이트입니다. 저희가 5년 전에 서울에서 춘천 이사를 왔잖아요.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삶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가치관이 좀 맞아졌고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던 거고 지역 비즈니스 이제 강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디를 가도 똑같은 판에 박힌 그런 패턴으로 가르치고 근데 그게 좀 지루하고 보람도 없고 뭐 잘되지 않아도 한번 이런 조그마한 공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요리폼을 하셨는데 바지를 많이 모으셨어요. 천연째부터 입던 면바지를 다 모아 오셨어요. 안 버리셨대. 아까워서. 근데 그거를 쿠션을 만드셨어요. 칼라별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거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방은 그런 건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묘미겠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오시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나만의 소품을 만들기 위해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 지금은 저희 조카가 지금 4살인데 발이 커졌다고 언니가 가뿐니 신발주머니가 너무 작다 그래서 조카가 좋아하는 그린 색상으로 신발주머니 만들어주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와서 만들고 쌤하고 얘기도 하고 쌤한테 고민상담 비슷하기도 하고 워낙에 인간적으로 잘 해주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개안성 42에 8로 해서 2개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 맞잖아요. 조카 맞춤이네. 조카 해줘야죠. 힐링하려고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여기 오면 즐거워요 일단은. 즐겁고 마시고 마신다는 건 차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얘기하고 웃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작품도 하나씩 나오고 그런 거가 좋아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공방부부. 최근에는 춘천의 협동조합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의 여러 수공예 작가들과 함께 기념품을 만들면서 좀 더 활발한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네요. 그 기념품 매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한 번씩 들르는 거. 여행하고 관광하고 마무리는 항상 기념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들. 그래서 가능하면 춘천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춘천에서 만들어지는.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 있으면 그냥 별 관심도 없었을 때 떨어져 있으니까 호기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될 것까지 생각 못 했지만 이제 의외의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자 취향에 맞는 걸 만들어 가시다 보니까 저도 아이디어를 얻고 저는 계속 이런 공방을 할 거고요. 지역적으로 좀 더 성숙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공방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방으로 발전하는데 그거에 콘텐츠 하나가 가죽이 되고 노트가 되고 책이 되고 이런 자기 작업하고 내면을 키워가는 그런 커뮤니티로 키우는 게 사실은 장차 희망이에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어요. 21살에 만난 동갑내기가 이제는 같은 꿈을 향해 발맞춰갑니다. 직접 만드는 즐거움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공방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술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고향에 남겨준 조각가 문신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문신 이런 너희처럼 하시고 그 다음에 창작은 작품은 신처럼 하겠다. 최고의 경주를 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문신. 그는 예술가들의 예술가인데요. 매년 1월 16일은 문신 선생이 단신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 거장과 거장의 어울림이 눈부신 화음을 만들었는데요. 따끈따끈했던 그날을 빌려드립니다. 클래식한 가을 저녁에 열린 문신 헌적 음악회.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문 선생님은 뭐든지 창의적으로 남 보지 말고 학벌 따지고 지연 따지고 하지 말고 1%의 천재성과 99%의 노력 돈도 명예도 관계를 안 하시고 오직 작품에만 몰두해야 된다 이런 주예요. 하루하루 열정을 조각한 문신의 삶 자체가 예술이었는데요. 프랑스 정부의 귀하 권유가 있었을 만큼 그의 작품은 세계가 먼저 인정했습니다. 조각 거장을 위해 음악 거장이 뭉쳤다. 창원시립 교양학단 그리고 문신과 인연이 깊었던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함께했습니다. 내년이 백주년인가요? 참 훌륭한 예술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고 백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정말 기념할 그런 계기죠. 이런 공연 한치 않습니다. 티켓 구매에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료로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 무료네요. 이런 세계적인 조각가 세계가 인정하는 이 조각가가 우리 창원 마산 출신이고 탄신 백주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기념하고 그 예술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역의 그런 예술의 향기가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된 여러 행사 중에 오늘 이 음악회가 그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대가 참 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참 기대를 갖고 왔어요. 공연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으로 차오르는 객석. 문신 헌정 음악회의 시작은 독일인데요. 독일 음악가들이 만든 곡을 새롭게 재현합니다. 그걸 2006년 바덴바덴 월드컵 때 작품이 갔는데 문신의 작품을 보고 교양곡을 뭐 오케스트라 곡을 했어요. 음악이 울렸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수준이 높은 음악이에요. 동양화가의 신철성승 명예관장님께서 시비지신이 음악을 연주하는 작품을 시장님과 전 단원들의 띠에 맞게끔 직접 그리신 작품입니다. 정말 주인한 작품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전달 시간을 받았습니다. 음악회의 문을 연 곡은 안드레아스 케어스팅의 문신 교양곡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음악회의 문을 연 곡은 음악회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장식하기 위해 어떤 연주를 들려줄지 기대되는데요. 바로 모차르트 피아노 역주곡 24번. 모차르트의 창조력이 마음껏 발휘된 곡으로 문신에게 딱 어울리는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창조력이 마음껏 발휘된 곡입니다. 문신 선생님이 아직 유지가 남아있어요. 나의 예술로 이 사회에 이득을 주게 해라. 저도 아주 무모할 정도로 문신 선생님하고 마산에다가 잔디밭에 조각 갖다 놓고 미수관 할 거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낸 선생님이 하고. 그런데 그건 희망이었지만 그런 희망을 갖고 스타트업이라는 게 돈이 없는데 자산은 많은 거래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거 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정신들을 잘 작품으로 균형해놓았다. 그 작품 속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생명과 조화와 균형이 우리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했던 문신. 그를 들이는 다양한 문화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강릉에서 태백을 지나 무려 6시간. 도착한 곳은 충남 보령시 청나면 향천리. 1980년대까지 탄광이 50여 개가 넘게 있었다는 성주산 자락 아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지현입니다. 멀리 와 계시네요.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복장에서 짐작하듯 그는 삼척 도계의 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입니다. 캄캄한 막장안이 그의 삶의 터전이죠. 그럼 그에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 광부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는 사진가. 여기는 충남 보령 성주면 있는 옛날 덕수탄광자리. 정산보흑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광부이자 사진가인 전재훈 씨와 함께 탄광 속 광부들의 검은 역사를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석탄 4대 메카 중에 두 번째 전시, 커피 갤러리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광부 사진가 전재훈 작가가 탄광 도시인 문경에서 순회 전시전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탄광이 탄광촌을 이루던 경북 문경을 시작으로 여전히 탄광이 운영 중인 전남 화순과 태백 전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보령은 두 번째 전시회죠. 문을 열자 객내에서 올라오는 찬바람이 무척 시원한데요. 지금은 냉풍욕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객내에서는 여전히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은 온도는 16도 되는 게 다시 사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지 않고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고 객입구 왼편 위로 자리한 전시장으로 향하는데요. 여기는 원래 전기 비상용 발전실 이런 용도였는데 지금은 갤러리 전시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엔 보령 지역의 여러 가지 공예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장 앞엔 옛 변전소 흔적도 남아있는데요. 옛 모습을 간직한 낯선 풍경이 인상적이죠. 카페도 마찬가지인데요. 객내에서 흘러나온 물을 이용한 멋진 조경의 건물 자체도 옛 탄광 건물. 탄광의 과거가 곳곳에 새겨진 외벽이 폐광 전 흥했던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육장 자료. 실내 교육장. 그대로 앉아있죠. 여기 있는 목욕탕 자료. 당시 탄광 3호동이었던 건물 안을 이렇게 전시장으로 꾸민 건데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보령 석공예 작품들이 전시 중입니다. 아, 이거 너무 멋있네. 공예품, 이것도 공예품이네. 성주도 여기도 태백에 나는 석탄. 태백하고 비슷한 동네. 여감층, 보령청서. 통창 너머 보령시를 상징하는 명산인 성주산의 가을이 물씬 피어납니다. 아래층 카페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지고 건물 앞으로 흐르게 한 객내수가 주변 풍경 속에 조화를 이루죠. 날이 좋아 저멀리 대천해변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서쪽 바다로 떨어지는 석양을 눈에 새기기 그만입니다. 이곳에 있노라면 저절로 카메라 셔터에 손이 가는데요. 소문 듣고 찾아온 젊은 층에겐 그야말로 핫플레이스. 여기가 좀 지역에서 유명한 거였거든요. 옛날에 이제 광부분들이 교육장이랑 목욕탕으로 쓰시던 곳을 카페로 그대로 살려서 지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와도 신입은 어떠신지? 이 분위기 자체를 잘 살려서 카페로 만든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물에 묻힌 것도 멋지네요. 예쁜 것 같아요. 사진 찍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광부들이 사용하던 목욕탕은 갤러리로 변신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전재훈 작가의 사진전, 증산보복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탄광에서 증산보복이라는 의미로 나라에 충성하자고 탄을 열심히 캔 지금의 현실은 진폐로 고생한다든가 탄광지로 고생하면서 쓸쓸히 생을 마음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희생에 대한 어떤 그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핫한 카페 놀라운 세대에겐 꽤나 충격적인 삶의 이면. 이런 데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요즘 세대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네. 영어로만 봐가지고 다 옛날 사진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 홍보 좀 많이 하면 이렇게 사진 찍다가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카페랑 잘 어울리기도 해서 모르고 왔지만 발길을 멈추게 하는 광부들의 삶을 담은 사진들. 오래된 거라고 생각해서 막상 다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후세를 더 물려줄 수 있게끔 자수원들이 볼 때 아 이런 선대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시설이 있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그런 거를 한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제가 하는 바람입니다. 인근에 있는 보령 석탄박물관을 찾았습니다. 1995년 문을 연 보령 석탄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박물관이었습니다. 그 이후 문경이며 태백에도 석탄박물관이 생겨났죠. 2년 전 새로 리모델링해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주 오래된 거는 가스 검정기들. 한광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전재훈 작가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 눈길이 가나 봅니다. 반찬도 정확하게 나오는 건 뭐 같으세요 저기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염분기가 많은 염장물 같아요. 늘 그가 보아왔고 카메라에 담아온 일상과 다르지 않은 전시물들 막장 속 시간은 멈춘 듯 그대로네요. 한광 안도 꽤 그럴듯합니다. 승경도. 여기 이제 일본말로 노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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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노보리란 말입니다. 광부들이 제일 고생하던 막장이 노보리 막장이라 해서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석탄박물관은 사실은 옛날 고고유물이나 이런 걸 가진 박물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석탄산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석탄 사람을 직접 몸으로 겪고 그 석탄에서 나오는 연료를 뗀 연탄을 뗀 그런 세대들이 지금도 당연히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후세대한테 큐레이터처럼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면서 후대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 빨리 잊혀져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는 세대와 세대 간의 그런 기억의 연결고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림은 좀 작은데 여기가 보니까 좀 알차고 좀 특이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자료를 보면 그래서 태백분들도 좀 여기 와서 좀 많이 좀 봤으면 싶네요. 우리 지역 태백에도 석탄박물관이 존재합니다. 강원 남부 곳곳엔 대한민국 산업유산인 석탄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할 유산이 충분한데요. 그저 잊혀가는 과거의 추억으로 남게 된 건 아닌지 우리 눈에 너무 익숙해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전재훈 작가의 이번 사진 전시와 더불어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리허설인 제작진 제작진 감사합니다.